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결과 대구의 투표율이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투표율 꼴찌에서 벗어났습니다. 대구 지역에서는 유권자 204만 7천여 명 중 117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57.3%의 투표율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 자리에 꼴찌를 면했으며 특히 이번 투표율은 대구에서 치른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지난 2014년 6회 선거와 비교해 약 5%가 상승했습니다. 특히 동구와 수상구 지역은 각각 92곳과 97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동구 지역은 58%, 수상구 지역은 60.1%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각각 5.8%와 4%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